안녕하세요 다육스토리 입니다 오늘도 제 채널에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다육이 사랑의 묵은둥이 아이들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이쁜 신상도 엄청 많이 많이 있구요 기존에 있던 아이들도 있으니까요 끝까지 확인해 보시고 또 짐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육이 사랑은 인천 남동구 수인로 3722번지에 이체하고 있습니다 2만원 이상 택배 가능하구요 5만원 이상은 무료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오늘도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기 할로 인천화가 몇개 남아있네요 다섯개 남아있습니다 할로윈 철화 할로윈 철화가 이렇게 쌩얼이 앞에 있고 뒤에는 이렇게 꼬불꼬불 잘 엮여있는 할로윈 철화 너무 괜찮아요 사이즈 대비 가격대비 너무 좋습니다 얼굴 쌩얼 하나 이렇게 크게 있고 뒤에는 이렇게 철화로 엮여있고 이렇게 생긴 할로윈 철화 가격이 7천원에 드립니다 가격대비 너무 좋죠 여기 뒤에는 뭘까요 이름이 없네요 8천대 인가요 8천대 같기도 한데요 가격대비는 애심이네요 애심이 있습니다 8천대하고 비슷하게 생긴 애심 이렇게 생긴 애심이 7천원에 드립니다 사이즈 엄청 좋습니다 이렇게 달달 묵히면 진짜 이쁠것 같습니다 애심 18,000대 이런 아이들이 이렇게 생겼답니다 코끝이 이쁘게 생긴 애심 7,000원 해드립니다 또 여기 새로 들어온 모모카 금입니다 모모카 금 엄청 통통하고요 로제트칼 이렇게 엄청 통통하죠 환엽지구 금기가 이쁘게 들어가 있고 모모카 금입니다 얼굴이 애드로 된 아이도 있고요 이렇게 자구 올리고 있는 이런 아이도 있고요 이렇게 있습니다 거의 막 자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얼굴 두개짜리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모모카 금이고요 가격은 여기도 자구 나오긴 하네요 5,000원 해드립니다 모모카 금 엄청 통통하고 입장 로제트 너무 멋있어요 5,000원 해드립니다 또 퍼플 딜라이트가 군생이 들어왔습니다 우와 너무 이쁘죠 이 색깔 네 한상이네요 이 색깔은 진짜 오 자연 군생인 것 같아요 적심자리 안보이는 퍼플 딜라이트 입니다 이렇게 얼굴은 거의 다 이렇게 4두 네 거의 4두로 되어있고 밑에 자구 올리고 있고 네 이렇게 있습니다 퍼플 딜라이트 군생입니다 오 괜찮은데요 합식하지 않아도 되요 이런 아이대로 다 길러요 합식 안해도 되고 네 완전 너무 멋있는데요 오 자구 엄청 나오고 있어요 오 사이즈도 좋고 가격 대비 너무 좋은 퍼플 딜라이트 가격 9,000원에 나와 있습니다 예 너무 괜찮죠 또 요런 아이가 또 신입으로 왔습니다 선세이션 이라는데요 우와 완전히 한엽 좀 보세요 한엽 한엽도 멋있고 색깔 물들어있는 물들움도 멋있고 이렇게 멋있답니다 오 선세이션이 너무 멋있는데요 입장 로제트가 이렇게 통통해요 완전히 너무 멋있는 선세이션이 들어있습니다 까만 포트에 들어있는데요 요 아이는 가격이 5,000원 입니다 네 이 까만 포트는 10cm 포트 입니다 네 이렇게 있습니다 5,000원 이구요 또 요 아이는 신상 이라고 합니다 신상 신제품 신제품 이라는데요 어 그 농장 사모님 사장님 이름이 초심 이시라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이름이 초심 입니다 와 이쁘죠 가격은 5,000원 해 드립니다 맑은 톤이고 너무 이뻐요 너무 멋있는 아이입니다 초심 5,000원 이구요 또 여기 블루엘프 입니다 블루엘프 이렇게 머리가 많은 블루엘프 이렇게 얼굴 많죠 얼굴 많고 무거워서 이렇게 목대도 길게 올라온 이런 아이들입니다 블루엘프 구요 달달 무겁습니다 코끝이 빨갛게 물들어가는 블루엘프가 이렇게 수량이 많구요 가격은 12,000원 해 드립니다 또 양진이 군생이 들어왔습니다 양진 군생 양진 군생 인데요 머리수가 이렇게 4두 이렇게 많은 아이도 있고 양진 얼굴이 너무 멋있죠 형통한게 이렇게 생겼어요 얼굴 수도 엄청 많은 이런 아이도 있구요 양진은 가격이 5,000원 해 드립니다 또 여기 양진은 오 여기도 양진 똑같은 가격이네요 5,000원 이렇게 생겼어요 다 5,000원 입니다 얼굴이 아주 얼큰이고 엄청 입장의 노제트가 통통하네요 이렇게 있는데요 5,000원씩 입니다 양진은 5,000원 이구요 3,000원 짜리 양진도 있습니다 여기는 또 이런 아이도 있습니다 석호림보사 입니다 석호림보사 옛날에 엄청 몸값이 그렇게 크였다는 석호림보사 석호림보사 10,000원 이라고 합니다 엄청 머릿수가 많습니다 이렇게 얼굴 수가 많은 석호림보사는 10,000원 입니다 2개 있습니다 휴밀레스가 2개 있구요 가격은 9,000원에 드립니다 부용 입니다 부용 목대가 이렇게 좀 부용 입니다 아주 묵은둥이라서요 엄청 이뻐요 이렇게 색깔도 이쁘고 이런 아이들 한 두 포트만 합치게 해 놓으면 이렇게 풍성하겠습니다 가격 만원 입니다 여기 또 묵은둥이 아이들을 한번 또 찍어 보겠습니다 여기 이 아이가 멕시코 로즈 라는 아이입니다 멕시코 로즈 장미 꽃잎을 보는 것처럼 이렇게 생긴 아이랍니다 너무 이쁘죠 멕시코 로즈 이렇게 생겼어요 너무 이쁘게 생긴 로제트가 너무 이쁘게 생긴 멕시코 로즈를 오늘 가격을 얼마일까요 25,000원에 나와 있네요 25,000원입니다 조금 몸값이 조금 하죠 이 멕시코 로즈가 원래 조금 몸값이 합니다 이 얼굴 한두에 5,000원씩 하는 그런 아이죠 5,000원씩 그럼 얼마일까요 1, 2, 3, 2, 4, 5, 6, 6두. 6두면 5, 6, 3만원이네요. 여기는 또 이렇게 생겼어요. 2, 6, 7두. 8두네요. 요아이는 8두. 8두. 요아이는 이렇게 있고요. 다 그냥 머릿수가 조금씩은 차이가 있습니다. 보트마다 머릿수가 조금씩은 차이가 있는데요. 거의 한 5두 이상으로 되어있고 7두, 8두 이렇게. 요아이는 엄청 머리가 많네요. 2, 4, 6, 8. 8두. 8두가 있고 거의 다 8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요아이 멕시코 로즈. 가격 2만 5천원에 됩니다. 수련이 몇 개 남아있습니다. 수련 색깔이 너무너무 이쁘죠? 수련 색깔이 이렇게 이쁘답니다. 묵으면 묵을수록 더 이뻐지는 아이죠. 요렇게 얼굴이 한 3, 5두로 되어있는. 얼굴이 5두로 거의 5두로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5두. 거의 다 5두네요. 5두 이렇게 되어있는 아이. 수련을 가격을 2만원에. 어? 가격 착한데요. 수련 원래 몸값이 좀 많은 아인데. 2만원에 드립니다. 요기 블러드 마리아입니다. 블러드 마리아. 요즘에 까망 시리즈들이. 엄청 또 인기가 있어가지고. 목값이 엄청 과하게. 지금 요즘에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아주 착하게 나와있습니다. 블러드 마리아. 네. 머리 2두 짜리. 먼저 찜하시는 분 순서대로 보내드립니다. 머리 2두 짜리 순서대로. 15,000원에. 블러드 마리아. 15,000원에. 까망 시리즈. 요런 아이들. 어? 지금 사이즈가 10cm 포트에 들어있습니다. 예. 10cm, 11cm 이상 나옵니다. 사이즈가. 12cm 나오는 아이도 있고. 예. 이렇게 머리가 2두 이상으로 먼저 보내드립니다. 예. 가격 15,000원에 드립니다. 블러드 마리아구요. 또 여기는. 어? 뭐죠? 말간. 말간입니다. 말간. 젤리 말간입니다. 네. 젤리로 이렇게 찰고. 아주 쫀득쫀득하게 물들고 있는 게 너무 멋있죠. 아주 돌덩이처럼 단단하고요. 완전 돌을 만지는 듯. 아주 단단합니다. 다글다글. 네. 색깔도 이쁘게 물들어가고 있는 요런. 어? 말간 젤리를. 오늘 2만원에 판매를 했던 아이입니다. 지난주에 2만원에 판매를 했고. 지금 몇 개 수량이 몇 개 안 넘었습니다. 네. 어? 지난주에 2만원에 판매를 했는데. 이번주에는 어? 가격을 일두가 많아서. 18,000원으로 해드린다고 합니다. 예. 일두를. 일두라서. 예. 일두가 많아서. 일두가 많아서. 18,000원으로 다운을 시켰습니다. 지난주에는 2도 있는 아이들은 다 판매가 됐고요. 여긴 2도 몇 개 남긴 했는데요. 예. 일두가 많습니다. 일두가. 그래서 18,000원으로 깎았습니다. 네. 여기는 또 여기 휴밀리스입니다. 휴밀리스. 머릿수가 엄청 많은 휴밀리스. 군생. 예. 요렇게 생긴. 휴밀리스 군생입니다. 오. 머릿수 엄청 많습니다. 따글따글 하고요. 휴밀리스는 점점 묵으면 묵을수록. 핑크톤으로 물이 살짝 듭니다. 맑은 톤에서 핑크톤으로. 예. 엄청 이쁘고요. 예. 휴밀리스 하나쯤은 꼭 길러 보시고요. 예. 이렇게 생긴 머릿수 많은 휴밀리스. 예. 얼굴 모주 얼굴 하나 있고 삥 둘러서 자연군생으로. 이렇게 휴밀리스가 있습니다. 가격. 어. 가격은 착하게. 28,000원입니다. 어. 가격이 28,000원입니다. 괜찮죠? 네. 휴밀리스. 요런 아이는 약하게. 예. 이렇게 붙어. 자기 엄마 몸하고. 약하게. 이렇게. 어. 붙어있는 아이들이. 살짝 흙을 털다 보면. 떨어지는 수도 있습니다. 예. 엄마 몸하고. 이렇게 붙어있는데요. 이 엄마 몸하고. 이렇게 약하게. 좀 약해요. 요 아이들. 목대가. 약하게 붙어있는 아이들이. 좀 떨어지는 수가 있어요. 예. 그런 아이들. 같이 옆에다. 살짝 심어주면 됩니다. 네. 휴밀리스. 28,000원입니다. 샬롯이 또 있습니다. 샬롯 군생입니다. 머리. 머리가 3도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거의 다 3도 이상으로. 이렇게 돼 있는. 어. 휴밀리스. 샬롯 군생은. 20,000원에 집니다. 사이즈는. 지금 15cm 풀분에 들어 있구요. 어. 사이즈 한 12cm 이렇게 나옵니다. 예. 이렇게 된 아이는. 좀 더 큰 아이도 있고. 네. 사이즈가 조금씩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엄청. 어. 이쁘죠. 이 샬롯도 엄청 멋있어요. 샬롯 군생. 예. 요아이 가격 2만원 애들입니다. 요기는 또 이렇게 멋있는 아이가 있답니다. 예. 네미마린인데요. 완전 보라색입니다. 오. 색깔 너무너무 멋있죠. 이 보라색. 완전 보랏빛으로. 이렇게 이쁜. 네미마린입니다. 색깔 너무 이쁜. 네미마린. 가격 2만원 애들입니다. 얼굴은 다 2도로 되어 있습니다. 또 여기는 백야라고 합니다. 백야. 백야는 이렇게 빨갛게 물드는게 백야입니다. 엄청 빨갛죠. 예. 지금. 음. 물이 조금 덜 드는 부분도 있는데. 완전히 빨간색으로 물이 드는 백야입니다. 백야는 2만원이구요. 나탐 군생이. 이렇게 머릿수가 3도 있는 아이도 있고. 2도 있는 아이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나탐 군생. 2만원 애들이구요. 네. 여기는 밴바데스입니다. 밴바데스. 이렇게. 얼굴이 총 5도로 되어 있습니다. 엄청 큰 모주 얼굴 하나 있고. 자구를 총 5개 달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있구요. 요아이는 가격이 좀 하네요. 4만원입니다. 밴바가 조금 비싼 것 같아요. 몸값이 좀 하는 것 같아요. 밴바가. 여기는 얼굴이 총 4두네요. 4두. 마디바 자연 군생. 얼굴 2두도 있고. 4두도 있고. 네. 이렇게 있습니다. 가격은 3만원입니다. 여기는 또 이런 홍미인. 색깔. 보라색으로. 엄청 무거워 가지고. 색깔도 이쁘고. 네. 목대도 엄청 굵고. 자연 군생입니다. 이런 아이들은. 자연 군생. 완전 자연 군생으로 된. 네. 돌멩이가 들어가 있어요. 네. 홍미인은 2만 5천원 이구요. 문수토는 2만 2천원 입니다. 네. 이렇게 생긴 문수토는 2만 2천원 입니다. 네. 수영이 엄청 멋있죠. 네. 이렇게 생긴 문수토는 2만 2천원 입니다. 몇 개 남았지 않았습니다. 여기도 미인경. 네. 토우주인가요. 토우주라고 그랬던가. 네. 이렇게 있습니다. 토우주 철화. 네. 이만하시게 해드립니다. 어. 백도가. 백도가 백분을 뽀사시 바르고. 완전 보라색으로 물이 들고 있는. 백도가 두 개 있습니다. 백도. 어. 색깔 너무 이뻐요. 자구도 나오고 있고. 네. 자구도 나오고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백도. 가격은 1만 5천원에 드립니다. 또 여기는 당인. 호빗당인 입니다. 호빗당인. 호빗당인이 인기가 그렇게 좋았다고 합니다. 이 지금. 이렇게. 얼굴수가 많고요. 자구가 엄청 밑에서 많이 나오고 있어 가지고. 사이즈가 엄청 좋습니다. 예. 호빗당인이. 귀가. 당나귀 귀처럼. 이렇게. 동그랗게 말고 있는 게 너무 멋있죠. 색깔도 빨갛게 물들어 있는 게 너무 멋있어요. 요아이는 가격이 1만 3천원에 드립니다. 호빗당이 1만 3천원 입니다. 또. 춥스 철화가 있구요. 춥스 철화 아주 꼬불꼬불. 용트림으로 잘 엮여가고 있는. 이런. 춥스 철화. 요런 화분에. 어. 완전히 또. 이렇게. 보시면. 부채꼴 모양으로. 통판으로. 이렇게. 오래 묵어야만이. 통판이 드러나는데. 이렇게 통판이 드러났습니다. 예. 묵은 등이. 춥스 철화구요. 사이즈가 엄청 좋습니다. 요런 아이들. 한번 또. 큰 화분에 옮겨서. 예. 한번 심어 보시구요. 요아이. 금방 금방. 뻗어 나가는게. 금방. 순식간에 잘 크는 아이입니다. 예. 색깔도 이쁘게 물들어 있는게. 아주 엄청 무겁습니다. 가격 1만 8천원 이구요. 예. 이렇게 4개가 남아있습니다. 또. 저 아이는. 펜지 철화가 2개 남아있네요. 펜지 철화. 예. 형광빛이 매력있는. 펜지 철화입니다. 네. 요렇게. 펜지 철화는 묵어야만. 이렇게 형광빛도 돌고. 예. 멋있더라구요. 멋있어요. 예. 요렇게 멋있답니다. 예. 쌩얼도 보이고. 예. 이렇게 멋있는 펜지 철화가 2개 남아있습니다. 가격은 18,000원에 드립니다. 예. 펜지 철화. 요렇게. 쌩얼보이는 요런 아이도 있고. 이렇게 쌩얼보이죠. 여기. 여기. 여기랑 여기. 쌩얼이 2개 있습니다. 이렇게 2개 남아있습니다. 펜지 철화는 2개 있고. 18,000원에 드립니다. 예. 여기는 스킬라입니다. 스킬라. 네. 스킬라. 너무 이쁘죠. 스킬라. 고급스럽게 생겼어요. 아이가 꼬불꼬불. 로제트가. 꼬불꼬불. 약간의. 웨이브가 져있는. 이런 모습이구요. 스킬라라는 아이인데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렇게. 깁장 로제트가. 웨이브가 져있는. 이런 모습. 예. 이렇게 있구요. 가격은 만원에 드립니다. 예. 사이즈를 볼까요. 사이즈는. 한. 12cm. 나오는 것 같습니다. 12cm. 네. 스킬라. 만원이구요. 네. 실루엣이. 오. 그 많던 실루엣이. 다. 판매가 됐네요. 예. 이제 몇개 남지 않았습니다. 예. 요아이는. 가격을. 만원에 드립니다. 오. 무거워가지고. 8,000원에 해드린다고 합니다. 오. 완전. 오. 실루엣. 오늘 8,000원에 해드립니다. 완전 득템입니다. 예. 원래 이거. 이 가격이. 원래 가격이. 12,000원인가. 그렇게 판매를 했던 아이입니다. 근데 오늘 완전. 반값에. 네. 반값에. 거의 반값에 해드립니다. 8,000원에 해드립니다. 실루엣. 몇개 남지 않았구요. 지금 총 8개 남아있구요. 네. 여기는 또 멀로입니다. 멀로. 오렌지. 멀로. 두개 남아있는 아이. 15,000원에 해드립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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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여기. 파이어필라구요. 파이어필라. 너무 잘생겼어요. 너무 따글따글 묵어가지고. 이쁜. 요렇게 생긴. 오. 손톱도. 까만 손톱을 하고 있는. 파이어필라가 두개 있구요. 가격은 15,000원에 해드립니다. 요아이는 15,000원 이구요. 요아이는 10,000원입니다. 네. 오. 요아이는. 어. 뭘까요. 사라본입니다. 사라본이 슈퍼클론입니다. 사라본이 슈퍼클론. 가격은 12,000원에 해드립니다. 아니요. 12,000원. 12,000원. 네. 사라본이 슈퍼클론은 12,000원에 해드립니다. 네. 이렇게 있구요. 사이즈 볼까요. 10cm 나옵니다. 10cm 정도 나오는 사이즈입니다. 11cm도 있는 아이도 있고. 살짝 작은 아이는 9cm 나오는 아이도 있고. 네. 요렇게 사이즈가 이렇게 11 나오는 아이도 있고. 사라본이 슈퍼클론은 12,000원에 해드립니다. 색깔이 너무 이쁘죠. 사라본이 슈퍼클론은 이렇게 이 색이 이쁩니다. 색깔이 진한색으로 빨간색으로 깊숙이 물드는게 아주 매력있습니다. 이 아이 진짜 이쁘네. 이쁘죠. 너무 이쁘죠. 여기는 또 이런 아이가 있구요. 문스톤 군생으로 되어있는 아이입니다. 문스톤은 손톱이 예쁘죠. 손톱이. 진한 까만 점을 찍고 있는 문스톤입니다. 손톱이 예쁜 문스톤. 이런 군생 이렇게 생긴 아이. 얼굴 두개짜리. 다 거의 얼굴. 얼굴은 2두 이상으로 되어있습니다. 사이즈는 12cm 부분에 꽉 차있습니다. 12cm 부분에 이렇게 달달 묵었습니다. 층수도 높구요. 층수가 완전 촘촘하게. 이렇게 잘 다져진 이런 모습. 너무 괜찮죠. 가격대비. 네. 가격대비 너무 괜찮습니다. 가격 15,000원에 드립니다. 네. 여기 로우죠. 로우. 로우가 이렇게 멋있는. 사이즈가 어마어마한. 이렇게 멋있는 로우가. 그동안에 판매를 많이 하고. 남아있는 아이가 두개 남아있습니다. 총 사이즈는요. 24cm 이 정도 나옵니다. 24cm 정도. 25cm 정도 나오는데요. 이 두 아이 남아있습니다. 가격 3만원에 드립니다. 네. 이렇게 두개가 남아있습니다. 네. 이런 아이 데려다. 얼굴마다 해줘도 됩니다. 네. 여기는 또 연봉이죠. 연봉 군생. 완전 대풍 군생이고. 자연으로 되어있습니다. 네. 적심자리 안보이구요. 적심자리 없는 연봉 군생. 요렇게 생긴 아이를. 오늘. 이 35,000원에 해드립니다. 네. 얼굴이 둘, 넷, 여섯, 육두로 되어있는 아이도 있구요. 요렇게 얼굴이 오두로 되어있는 아이도 있습니다. 요아이는 또 적심자리가 보이네요. 요아이는 적심자리가 있네요. 요아이는. 이렇게 적심자리가 있습니다. 네. 또 요아이는 적심자리가 없구요. 요아이는 얼굴이 둘, 넷, 육두로 되어있구요. 요아이는 오두로 되어있고. 요아이도 육두로 되어있습니다. 네. 세개 남아있구요. 가격 3만 5천원에 해드립니다. 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